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thinking and living outside box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thinking outside box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thinking에서 벗어나서 thinking 뿐만이 아니라 living, 우리가 사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 3에서는 틀 밖에서 생각하기 그리고 살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몇 가지 원리들로 고정관념 탈피 그리고 배우기 배우기 중에서도 다각적인 관점 수용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멈춤 그리고 하늘 바라보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논리나 이론 이런 것들은 없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과 천천히 그냥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춤.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자, 멈춤인데요. 참 이 멈춤이라는 것이 우리를 참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살아가던 일상을 멈추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동안에 저의 살아온 시간들을 또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제가 멈춰서야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주로 많이 아팠던 시간,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 그런 어떤 위기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생각났던 것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질병과 싸웠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많이 났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폐결액이 있었습니다. 폐결액. 그런데 제가 이 폐결액이 저희 한 3동안, 한 20년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폐결액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안 내력이라도 볼 수도 있는데 우리 큰 형부터 시작해서 둘째 형도 걸렸었고요. 저도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때 폐결액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형들이 막 아프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제까지 이렇게 제가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감추고 있다 보니까 좀 있으면 낫겠지 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나빠져서 결국은 그 초등학생이 한 한 달간 각혈을 했습니다. 저 혼자 막 숨어서 어디 가서 각혈을 하고 또 화장실에서 하고 했는데 한 한 달을 각혈을 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러다 나 진짜 죽겠구나.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집안에 말씀을 드렸죠. 병원에 갔더니 막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고 난리가 났죠. 어떻게 애가 이럴 때까지 놔둘 수가 있느냐. 그래서 죽다 살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폐결액을 앓고 집안에 이제 학교에 상당 시간을 학교도 못 가고 누워 있었죠. 자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 내 인생이 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빨리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멈춤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멈춤의 시간에 저희 어머니가 참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제가 누워 있는 걸 이렇게 계속 보시니까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특별히 같이 놀아주고 뭐 할 그런 어떤 스킬은 기술은 없으시니까 명작 선집. 명작 선집을 200권을 그 당시에 그 거금을 들여서 제 방에 딱 갖다 놓으신 겁니다. 200권의 책을 갖다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멈춰진 순간에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책을 한 권씩 꺼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사실은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제가 공부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요. 학습 지지나 반이라고 불렀습니다. 학습 지지나. 참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지나 반에 수업이 끝나고 다 학생들 집에 가는데 공부 제일 못하고 바보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반이 있었어요. 거기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를 거기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실 좀 멍청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아프면서 어머니가 가져다 놓은 200권의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머리가 자꾸 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게 참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그런다는 걸 느꼈죠. 그러면서 제 삶이 그때부터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학교에 가서 나와서 학교에 가서 무슨 백일장을 한다든지 무슨 글짓기 대회를 나갔다 하면 제가 상을 받아오는 겁니다. 참 그런 엄청난 인생의 체인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감도 갖게 되고 학교 생활도 재밌어지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팠는데 오히려 그게 굉장한 약이 되고 인생의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멈춤의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재발이 됩니다. 아이고 이거 안 아프고 싶은데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참 이제 뭐 좀 있으면 씹시도 봐야 되고 한데 참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가지 좋은 것은 뭔가 하면요. 그 당시 전부 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놈이나 안 하고 싶은 놈이나 뭐 전부 모여서 밤 10시까지 집에도 못 가고 도시락 두 개 세 개 싸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던 그 시절이었죠. 그런데 제가 아프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 학교에 전화를 걸으셨죠. 희원이는 아프니까 학교 못 갑니다. 아이고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일찍 가는 거죠. 저는 아프나는 확실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다 남아있네. 저는 빠이빠이하고 좋다고 집에 오는 겁니다. 집에 와서 이제 뭐 할 거 다 하고 뭐 피아노도 치고 뭐 기타도 막 띵까 띵까 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약을 먹으면서 또 균이 나오지 않으니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보육원에 가서 섬기고 고아원에 가서 섬기고 약노원에 가기도 하고 시립병원에도 가기도 하고 교도소도 방문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아픈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굉장히 주말마다 즐기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제 직업이 그런 사람을 도우는 일인데 교수로서 돕고 또 제 직업이 그런 일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그 멈춤의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생활이 다시 바뀌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는 거죠. 인생의 길을 찾았던 겁니다. 사실은. 그 멈춤의 시간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교회 활동도 훨씬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부 회장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제가 알았죠. 자 그렇게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6살이 되어서 또 폐기력이 또 왔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다 갔다 왔고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또 하니 또 폐가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송파구에 있는 한 보건소에 찾아갔습니다. 집안에는 말도 안 하고 찾아갔죠.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미안해서 못 다녔죠. 병원에 보건소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는 도시를 떠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도시에 살면 죽습니다. 약이 안 듣습니다. 더 이상. 이 세 번째 발병을 하면 이 결핵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약을 무대기로 먹어도 안 낫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의사 선생님. 떠나십시오. 모든 건 멈추고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시골로 가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 당시에 이제 그나마 안정된 직장을 얻고 또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또 멈추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멈추어 설 수밖에 없어서 섰습니다. 직장 다 그만두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 가서 살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살 집도 다 마련해놓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덜컥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제가 그냥 재미삼아 사실은 이렇게 토플을 치고 그다음에 또 재미삼아 미국의 대학에 한 군데 낸 데가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준비도 한 적도 없고 공부도 그렇게 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는데 덜컥 합격통지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몸을 추스리고 기도하고 이제 사람들한테도 다 이야기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도 받고 와서 야, 그래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런데 뭐 공부 내가 기대는 안 하니까 가서 몸이라도 잘 낳고 와라.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셨죠. 자, 그로부터 제가 인생이 또 바뀌었습니다. 직장을 멈추고 나서 내 삶을 모두 멈추고 나서 저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또 틀리게 된 거죠. 또 다르긴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다니던 회사 열심히 다녔고 지금쯤은 아마 명퇴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리타이어하고 나서 연금 받아서 뭘 할까? 치킨집을 차릴까?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팠기 때문에 제가 멈춰섰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디렉션, 방향을 주셔서 제가 미국행을 향했고 공부를 시작했고 박사까지 마치고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멈춤이라는 것이 저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히 생각하고 지금도 감격해합니다. 자, 이렇게 멈춤이라는 것이요. 참 우리를 새롭게 돌아보게 하고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을 주고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자, 제 이야기는 그 정도고요. 사실 원래 이야기는 하려고 하는 걸 갑자기 튀어나와서 했고요.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레오 톨스토어, 여러분 잘 아시는 문호. 그가 지은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소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파홈입니다. 파홈. 그 파홈은 자기 일생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렸기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나타나서 꾀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가 밟은 만큼, 걸어간 만큼, 뛰어간 만큼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에게는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많은 땅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열심으로 걷고 뛰고, 열심으로 걷고 뛰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계속 뛰어갑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뛰어갑니다. 그리고 해가 지려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피를 토하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죠. 그는 죽고 나서 자신의 하인이 무덤을 하나 파줍니다. 그게 약 한두 평 정도 되는 그런 크기였죠. 그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홈이라는 사람은 겨우 한두 평의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우리 인생에 이렇게 쉬는 것, 멈추는 것, 우리가 온 만큼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시사점을 주는 참 중요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잠깐 가지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강사들 중에 거의 앞부분에 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어떤 진단이나 구체적인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지금 저의 강의 마지막에는 큰 그림을 그냥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멈춰서서 해야 할 일들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하면 방향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를 알면 해답도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항상 이렇게 어지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는 정말 문제가 뭔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레크리션 테라피스트거든요. 제가 치료사입니다. 레크리션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사인데 레크리션 치료 제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진단입니다. 진단. 환자가 오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 환자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어그리 시인을 해야 그다음부터 뭐가 진행이 되죠. 나는 문제없습니다. 이러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데 뭘 어떻게 도와주고 무슨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정말 인생에도 그렇고요. 치료에도 그렇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 파악 그리고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해보는데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개인의 가족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 파악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어떤 큰 하나의 상황 파악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오늘 한번 두리뭉실하게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과연 어떤 우리가 상황에 놓여 있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오늘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함께 이것을 생각하고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팬데믹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게 미친 영향들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영향도 있지만 일단은 참 안 좋은 영향들 참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건강, 가정, 중독, 신앙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볼 텐데요. 먼저 경제입니다. 경제 분야. 이건 뭐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셨습니다.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 파산을 하시는 분은 뭐 굳이 기수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중소기업도 그렇고. 지금 파산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나라들도 파산하더라고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여러 나라 9개 나란가 이미 파산했고 파산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60대 이상 노년층은 굉장히 극시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전체 파산의 약 30%는 이 노년층. 60대 이상의 노년층인 거죠. 이와 함께 다음 주에 또 우리 크리스천 전문가께서 오시겠지만 그런 분들 자살 너무 많죠.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노년층의 자살은 단연코 1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대, 20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20대들, 30대들 직장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분들 정신병 많이 걸리고요. 자살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10대, 20대의 경우는 OECD 따질 것도 없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정도로 이 경제 문제가 미치는 엄청난 악영향이 실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각자 도생의 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살아야 된다. 뭐 국가에서 주는 지원감 같은 거는 정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각자 도생의 길로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게 많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해 보는 것뿐이죠.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요. 우리 큰아들 팬데믹이 딱 터지니까 실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쉬었습니다. 몇 달을 쉬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뭐 팔타임 나가고 있고요. 우리 딸도 대학에서 20시간을 일을 하다가 뭐 자리 1시간도 못합니다. 학교를 못 하게 하니까요. 직접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뭐 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들어오던 인컴들이 없어지니까.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당장 급하니까 리파이낸싱 했습니다. 집을 사고 파이낸싱을 할 때 이자율이 있었는데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한 몇 퍼센트 낮추고 나니까요. 다행히 요즘 이자율이 많이 낮죠. 네. 그래서 한 달에 그것만 해도 제가 400불 이상을 세이브 하더라고요. 차도 한 대 팔았습니다. 뭐 팬데믹이라고 해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뭐 참 이럴 때 놔두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슈런스 기름감 여러 가지 빠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각 가정에서 각자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쪼고 지갑을 쪼고. 네. 뭐 요즘 이렇게 팬데믹이니까 아랫돌이 옷은 사지도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세이빙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자는 거죠. 네. 뭐 정신 또 신체 건강 문제.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다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체 건강에도 문제만 해도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린다면 사람들은 확진자가 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찌고 있습니다. 왜? 집안에 있으니까요. 집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운동을 적게 하게 됩니다. 앉아 있게 되고요. 자꾸 먹게 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많이 먹지 않습니까. 집 콕. 집에 콕 처박혀 있는 이 현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비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더 스트레스가 또 늘어납니다. 건강은 계속 나빠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만과 코비드 사망률을 연구한 분들이 있는데요.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살이 많이 찌면 많이 찔수록 조금 찐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많이 찌면 많이 찐 분들은 코비드가 왔을 때 사망하기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체지방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뭐 한 20 한국 사람들은 좀 마른 편이겠다. 20에서 한 28 정도가 정상인데 그걸 훌쩍 넘어서 만약에 미국 사람들은 아주 뚱뚱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 체지방률이 한 40% 되는 분들은 코비드가 걸렸을 때 정상인보다 한 4배 정도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얼마나 이 신체 건강이라는 것이 중요한지 비만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죠. 각종 정신 건강도 물론입니다. 우리 코비드 블루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블루. 블루 색깔이 파란데요. 그게 우울하다는 이야기죠.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그런데 이제 우울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막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비드 레드라는 말이에요. 레드. 레드는 빨간 거 흥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울을 넘어서서 완전히 분노 폭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신 건강에 어마어마한 레드 플래그가 온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염려하는 분들, 걱정하는 분들, 불안해하시는 분들.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까지 정신 건강의 문제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제가 이 대답을 다 드릴 수도 없고 대답을 할 수도 없고요. 각자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나의 정신 건강, 나의 신체 건강은 내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저 전문 분야거든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했지만 각자가 가장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가 책임이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교회의 문제도 있겠지만 교회들도 이제 이런 문제들에 눈을 떠서 각자의 교인들의 우리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우리가 눈을 조금은 돌려야 될 때입니다. 왜?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시간에 도달해 있습니다. 가정 문제들.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가정폭력 확실히 증가하고 있고요. 학대, 별거, 그리고 이혼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이혼률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말이 30%인지 얼마나 크게 증가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COVID Divorce. COVID Plus. Divorce. Divorce는 이혼이죠. 그러니까 COVID로 인한 Divorce, 이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래서 COVID Divorce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자, 뭐 따라서 아동학대들도 폭증합니다. 부모가 건강하지 않고 부모가 힘들으니까 아이들한테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들한테도 학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실직하고 집에 와서 계속 있으면 뭐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아쿠을 마시고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폭력성 높아지고 또 아이들 손찍음도 하고 집에 있는 개도 차고 때리고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한국에 어느 아파트 13층인가요? 거기서 개를 집어던져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또 살았습니다. 참 재미있게는. 그 밑에 나뭇가지의 권리가 살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가정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교회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진단을 해봐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거든요. 이런 일들이 자꾸 있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나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또 주어집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각종 중독계의 문제들도 참 많습니다. 다 연관되죠. 그렇죠? 아이들 같으면 주로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마는 게임 중독 너무 많죠. 코비드 전부터 많았는데 코비드 생기니까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온갖 중독 다 생기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 알코올 같은 경우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마시는데 전혀 기분 좋아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우울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더 스트레스 생기겠죠. 이런 각종 중독에 우리가 도출이 되면 인지 능력도 저하게 됩니다. 머리도 안 돌아갑니다. 스톡이 되어버리죠. 자, 건강 약화되는 건 물론이고요. 경제적으로도 이런 중독들은 우리가 돈을 많이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타격이 생기고 자, 이런 중독이 생기면 인터 릴레이션십,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망가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전 인생이 다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젊은 여성들도 그렇게 요즘은 알코올을 많이 소비를 한다고 그러네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사람들 많고 또 외로우니까 더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더 취약한가 봅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혼자 술을 마신다고 하네요. 혼술. 여러 가지 참 용어들이 많습니다. 혼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알코올 중독 참 잘 생깁니다. 누구 하나 제지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마시는 거죠. 자, 이런 중독 문제들까지도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질문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개인과 가족의 신앙 문제들도 많이 지금 아주 핫한 이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팬데믹을 통해서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이 참 좋아지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못 가니까 신앙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 교회 못 가서 더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물어보면 우리가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참 할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 훈련, 우리가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평신도 사육자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가정의 예를 하나 들어버리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코비드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3월 중순. 그래서 3월 중순부터 학교도 문을 닫고 교회도 문을 닫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딱 멈춤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도 교회도 못 가고 집에 다 실제까지 하고 앉아서 집에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쌓자. 그래서 집 안에는 정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낸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옛날에는 우리가 가끔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고 했었는데 가정 예배 요즘 한 번도 안 드리고 이랬어야 되겠나. 특히 이렇게 정말 위기 상황이 닫혔고 그 당시에는 또 4.15 한국에 총선할 때였습니다. 한 달을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자. 그래서 한 달 작정을 하고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죠. 매일매일 드린 겁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 달 드리고 나서 또 열흘을 더 연장을 해서 40일 연속으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아이들이 좀 사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12월인데요. 지금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은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 많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경건 훈련, 회복, 평신다 사육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가정 예배를 지금 1년, 1년은 아니지만 지금 몇 개월이에요? 3월 달부터 12월이면. 지금까지 드리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와 아내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관찰하기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 가정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은사도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한 달 전에는 저희 딸이 가정 예배 드리다가 방언을 받더라고요.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은사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 일어나기 전보다 신앙생활 훨씬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제가 월요일부터요.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한 개 이상의 기도 모임이나 예배 모임이나 어떤 지금 같은 어느 포럼이나 이런 신앙 모임이 매일 있더라고요. 코비드 상황 전에는 저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예배 가고 금요 기도에 시간 있으면 한 번 가고 주요일 날 예배 가고 그 정도였는데 코비드가 터지고 나니까 오히려 매일매일 제가 이런 신앙의 연습을 하고 신앙의 경건 훈련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생기들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우리가 하기 나름이고 교회를 못 갔지만 가정이 내 예배 초소가 되고 내가 예배가 되고 내 자신이 교회가 되고는 것을 몸소 우리가 배우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 몸춤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 가정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명도 또 발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희 아내가 그래서 결국 상담을 원래 공부한 사람인데 그래서 상담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무료 상담소. 돈 받으면 또 가난한 사람은 못 오니까. 그래서 1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얼떨결에 같이 또 도업계획에 돼 있습니다. 돈도 못 버는 사업, 돈 무료로 상담하겠다는데 그런 상담소 하나 차리는데도 참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의 도전으로 또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지금 준비 잘 하고 있고요. 1월 달에 개원을 합니다. 그런 사명까지, 방향까지 또 하나님 주시더라는 이야기죠. 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퀘션들을 제가 질문들을 많이 드렸는데 대답은 많이 못 해드렸지만 어느 한 가지씩 우리가 마음에 또 이렇게 남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 두 번째 파트는 금방 끝날 수 있을 겁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자,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의 교회 공동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이 교회 성장과 지속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 이상한 시대가 됐고요. 교회가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지금 완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교회 수, 또 목회자 수도 이제 앞으로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어제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요. 아마 이 팬데믹 시기가 지나면 미니멈으로 최소한 한국 교회 6만 개 중에 1만 5천 개 정도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예배 개인화가 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악법들도 많이 발의하고 또 국회의 계류 중에 있는 그런 발의안들이 많습니다. 예배 폐지시켰을 때, 팬데믹이 와서 폐지를 시켰을 때 그게 불응하면 5천만 원 벌건물게 한다. 5년 징역을 살게 한다. 이런 것들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 이런 참 교회 공동체가 전대미문의 그런 어떤 위기를 겪고 있고 교회 핍박의 사건까지 지금 우리가 다가온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기훈실에서 이렇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좋은 소식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가 64%입니다. 한국교회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여론조사에 참가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들과 행동, 믿음이 안 간답니다. 3분의 2가 믿음이 안 간답니다. 기독교님의 말과 행동, 믿음이 안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 꼴등입니다. 슬프죠? 한국교회가 세상과 잘 소통한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3분의 2입니다. 사회 문제,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그렇지 않다가 또 3분의 2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선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재정 사용도 제발 좀 투명하게 해라. 윤리와 도덕 자체가 너희들은 걸러먹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의 50%, 사람들이 50% 야, 교회, 너희들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우리의 훈계를 하는 거죠.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답니다. 우리 보고. 정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 그래서 또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또 하나의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큰 소망을 얻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COVID-19과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쓸 때는 자기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만데 돈 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아주 부자는 모르겠지만. 자, 그 소비 출연대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 사람들은 본원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자신의 건강, 자신의 안전, 자신의 생명, 자신의 환경, 행복, 가족 이런 본질적인 가치 여기에는 돈을 쓴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나는 이 본원적인 가치는 내가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는 어마어마한 디자인, 갈망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니까 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 들 아닙니까? 안전, 생명, 환경, 행복, 가족. 우리가 다 추구하는 가치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렇지. 역시 교회는 희망이 있어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불안, 케어. 사람들이 케어. 자기가 돌봄을 받고 싶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아프니까. 자, 우리가 교회가 돌보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서비스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의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본질이 구원시키며 또 사람들을 돌보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원적이 가치 중시하는 것과 케어를 받고 싶어하는 것,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것. 자, 이건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더 필요하고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제가 들었던 겁니다. 조금 희망적이죠?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조금 더 우리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생활이 생각이 듭니다. 자, 재간관계상 제가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스트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기타 생각해 볼 점들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면 예배, 공예배를 갈망해야 하지만 그지만 비대면 예배를 적극 활용해라. 제가 1편과 2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육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온라인 예배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공예배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공예배를 못 나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천막을 쳐놓고 하는 예배 주일 날이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천막교회입니다. 천막교회. 진짜 천막을 치고 야외에서 예배드립니다. 인도에서 못하게 하니까요. 거기 가면 눈물이 막 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천막 치고 예배드렸던 선조처럼 지금 이렇게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공예배를 저는 정말 갈망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우리 공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큰 교회들과 작은 교회들이 이 시대의 짐을 함께 지고 하는 공정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퀘스천 마크이면서 또 권유사항이기도 합니다. 큰 교회들, 이런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죠. 기술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 죽어가면 그래, 나는 살아 있으니까 나는 뭐 괜찮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유니버스라는 이 공동체인데 작은 교회들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보면 우리가 같이 짐을 나누고 경제적으로도 나누고 기술적으로도 나누고 인력도 나누고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다 죽고 나 혼자 살면 우리 기독교가 살 것 같습니까? 아니죠. 결국 나도 죽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제가 이거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당부드립니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짐을 나누고 다른 교회, 가난한 교회, 렌트비 못 내는 교회 우리가 도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인력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말입니다. 참 할 말이 많네요. 그렇지만 제가 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 할 것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 대답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의 마지막 결론인 하늘 바라보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데이터도 보고 상황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혜를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대답은 그것을 모든 것을 풀어가실 분은 이 인류 역사를 컨트롤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모든 것을 종결하실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Thinking Outside Box은 별거 아니죠. 제가 결론은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냅니다. 우리의 박스를 벗어나서 우리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솔로몬,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했지 않습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시고 지혜만 주신 게 아니고 부귀와 영광 모든 걸 다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지 참 다니엘, 저는 너무 사랑하는 다니엘인데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들 아이 이름도 다니엘의 주어졌습니다. 정말 험없이 살았고 정말 무결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했던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랐습니다. 다니엘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하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솔직히. 뭘 그래 회개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회개할 게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부터 지금 우리 민족들이 짓는 죄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짓고 있는 모든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나의 죄고 우리의 죄고 우리 공동체의 죄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야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기는 우리 민족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중에 더 감사한 것들은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레이를 보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똑똑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덤으로 지혜와 모든 걸 또 주셨지 않습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우리 성경에는 수도 없는 권명과 그런 기도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또 응답을 받는 우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죠. 그것이 또한 바울 선생님의 권면이 이 세대자들을 살아가는 thinking outside of us. 틀을 벗어나서 이 시대를 벗어나서 이 시대의 사주와 이 시대의 모든 과칭관을 벗어나는 생각. 그 생각에 머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양화를, 삶을 living out, 살아내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큰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오늘의 마지막 결론, 그리고 저의 세 번의 강의의 결론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thinking outside box, 그리고 living outside box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지혜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thinking outside box, living outside box 하는 저와 또 오늘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모든 지구촌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우리의 마인드에 갖고 우리의 삶의 하나의 스탠다드로 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정보를 또 많은 생각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은 것을 배우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